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정보 표준 문서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정보 표준은 공간정보를 교환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특성이나 관련 공정, 생산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다양한 공간자료를 다양한 기기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표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공간정보 표준을 접할 때 기초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공간정보 표준은 표준을 개발하는 주체와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기관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에서 사용하는 표준은 국제표준이며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입니다. 공간정보분야 표준화기관으로는 ISO와 OGC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KS표준은 ISO의 표준을 번역하여 국내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KS표준은 제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른 도입을 위해서 단체표준으로 제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TTA표준이 단체표준에 해당합니다. 기관표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내균화 규정과 같이 특정기관 내에서 지키는 규칙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공간정보 표준 교육은 국가표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국가표준은 표준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많이 사용되는 표준은 표준번호로 부르기도 합니다. 표준번호는 KSXISO19100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KS는 국가표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X는 정보기술분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SO19100은 국제표준 문서번호를 그대로 가져와서 국제표준인 ISO표준을 수용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SXISO19157은 품질표준의 표준번호입니다. 이러한 공간정보 표준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로 접속하셔서 지식공간 탭에 공간정보 표준을 클릭하시면 국내외 공간정보 표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표준명을 클릭하면 표준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standard.go.kr로 접속하시면 표준명이나 표준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리정보 참조모델 표준을 검색해봤는데요. 뚝 내려보시면 KS원문보기 PDF e-book 버튼이 있습니다. PDF e-book 버튼을 누르시면 표준문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은 캡처가 안되고요. 인쇄도 불가능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중요사항은 메모장이나 한글 파일에 정리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반복적으로 봐야 하거나 화면으로 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표준문서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표준정보망 www.kssn.net으로 접속하셔서 표준이름이나 표준번호로 검색을 하면 PDF 형태로 다운받거나 인쇄문을 제본된 책 형태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준의 분량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요. 받아보시면 페이지 하단에 구입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간정보 표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메타데이터 표준을 사례로 보겠습니다. 모든 KS 표준은 KSA-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이라는 표준에서 정한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적용 범위부터 5. 기호와 약어까지를 서론으로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공간정보 표준은 6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머리말과 개어 적용 범위에서는 이 표준이 왜 제정되었는지 그 배경과 목적,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 적합성은 이 표준을 적용했다고 하려면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적합성에는 추상시험 스위트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통과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부속서 A에 있는 추상시험 스위트는 영어로 Abstract Test Shoot인데요. 이 표준을 잘 적용했는지 시험하는 항목들의 항목 이름, 시험 목적, 시험 방법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간정보 표준에서 부속서 A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표준에는 추상시험 스위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용표준은 이 표준을 작성할 때 인용한 표준의 리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본론에서 다른 표준을 인용하면 인용한 부분에 표준명이 기록되므로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3인용표준은 건너뛰고 읽으셔도 됩니다. 4. 용어와 정의, 5. 기호와 약어는 표준 문서에서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용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약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6부터 시작하는 본론을 보시다가 모르는 용어나 약어가 있을 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6부터 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준에서 어떤 것을 필수로 적용하자, 어떤 것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일모교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때 방대한 규칙들을 표로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개 부속서로 따로 정리가 됩니다. 모든 표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표준에서는 구현 사례를 부속서로 제공합니다. 이 표준을 적용한 결과물은 이런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를 참고하면 표준을 적용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 메타데이터 표준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말과 개요가 나와 있고요. 적용 범위가 이렇다. 적합성을 확인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표준 목록이 있고요. 용어정의 약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데이터나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UML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UML이 친숙하신 분들은 그림들을 보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UML이 생소하신 분들은 그림 앞뒤의 설명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항목들입니다. 이 표준을 잘 지켰다고 하려면 부속서 A의 추상시험 스위트에 있는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으로 추상시험 스위트에서 설명하는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 A 추상시험 스위트를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략한 소개가 나오고요. 레타데이터 시험 세트라고 해서 여러 항목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네요. A.2.1의 시험 유형 식별자, 완성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험 유형 식별자는 시험 문제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완성도 시험의 목적과 시험 방법, 시험 시 참조할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 유형은 기본과 기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은 사람이 눈으로 비교해서 확인 가능한 시험이고요. 시스템을 설계해서 어떤 값이 리턴되는지 확인하는 것들은 기능 시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사전을 보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축에 관련된 표준들은 데이터 사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열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이름과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의무조건은 M, O, C 셋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M은 멘데이터리의 앞글자로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O는 옵셔널의 앞글자로 필요하면 선택하여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표준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사용할 만한 부분들에 대하여 선택 가능한 사항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C는 컨디셔널의 앞글자로 조건부 의무 사항입니다.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필수 항목이 됩니다. 107회를 보시면 사용 제약에 대하여 접속 제약, 기타 제약, 사용 제한, 배포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조건 중에 하나라도 그렇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면 이 항목을 필수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접속 제약은 대외비, 배포 가능성은 제한적 배포, 처럼 여러 값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최대 몇 개까지 적을 수 있는지 규정한 것이 최대 발생 횟수입니다. N은 여러 개의 값을 적을 수 있고, E은 하나의 값만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X좌표, Y좌표 또는 출발점과 도착점과 같이 두 개를 적어야 하는 항목의 경우 E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값을 적을 때 데이터 유형이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으면 문자열로 정수라고 써 있으면, 정수로 실수라고 써 있으면 실수로, 일시라고 써 있으면 연월일 형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도메인에 적힌 것을 찾으면 됩니다. 코드 목록이라고 되어 있을 때에는 부속서에 있는 코드리스트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것이 MD 클래시피케이션 코드 분류 코드인데요. 미분류, 대외비 3급 비밀, 2급 비밀, 2급 비밀,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식 목적 전용, 보호받음, 제한적 배포 이 9가지 중에 정의를 보고 제일 적합한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표준에 코드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드리스트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드는 이때 사용자가 확장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하도록 최소한의 것을 제공하는 표준도 있습니다. 공간정보 표준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표준마다 내용이나 구성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표준은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되는가 하면, 어떤 표준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표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이해되는 표준도 있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표준문서의 공통적인 구성과 표준문서 읽는 법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표준문서를 열어서 읽어본다면 교육 내용이 더 잘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들어가셔서 표준목록과 실제 표준문서를 보실 것을 추천하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